K-직장인들의 멘탈관리를 도와줄 새 예능오피스 빌런의 홍연희가 회식을 기대하며 첫 출근했는데 다음으로 미뤄져 아쉬웠다며 사회생활력 만냅다운 첫 촬영 소감을 전했다. 오는 20일 첫 방송되는 mbn 채널S 예능오피스 빌런 이재약회사에서 직장생활을 직접 해본 공감요정 홍연희와의 인터뷰를 공개했다. 웃음과 눈물을 겸비한 공감요정 홍연희는 회사생활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물론 혹시라도 빌런이 아닌지 되짚어보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관전 포인트를 공개했다. 이어 홍연희는 동엽 선배 진호 선배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다. 출근이 기다려지는 회사다 라며 함께 호흡하는 mc들에 대한 기대감을 자랑했다. 이어 홍연희가 회사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다. 이어 홍연희는 여깄다.